스탠! 펜타곤 예이! 펜타곤 분들도 라이브하고 계시네 아니 홍석 씨도 라이브하고 계시네 한번 들어가볼까요? 한번 안녕하세요! 홍석 씨! 이제 이제 이거 봐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 왜냐면은 가원이랑 가원이랑 오! 신화시니까 어, 일단 들어왔으니까 인터넷 드리도록 할까요? 아름이니까 그래도 이게 한국 예절이 인사는 드리고 맞아요 안 돼요 응? 어? 보셨나 보다 확인했어 이 짜릿함으로 들어오면 인사드릴까요? 인사 드릴게요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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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2만 원 댓글 남은구나 이게 그냥 놀러 왔어요 미안해요 홍석 씨 왜? 홍석 씨 아니 형님, 지금 쌍방으로 저희가 혹시나 여기 옆에 인성이 형이 오늘 생일인데 오늘 생일인데 기분 좋아서 다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거 진짜 모르겠네 라이브로 지금 우리 진공이 들어와서 오늘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인성... 인성 형? 아쉽게 일단 생일 축하드려요 형들 이 인생이 진짜 우리가 안 듣고 싶어 아아! 아아!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이고 고맙고 아이고 너무 고맙고 이제 너희도 오래 있어 강해니까 오래 있어 뷔페니까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시라고 아휴 홍수씨 화이팅! 깔아! 홍수씨 화이팅! 유니버스 화이팅! 유니버스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고 이제 너희도 오래 걸면은 강해니까 뷔페니까 라이브 아휴 방송 열심히 하시라고 아휴 홍수씨 화이팅! 아휴 감사합니다 홍수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유니버스 너희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버스 형님 아휴 이제 아 형 축하 많이 봤네 아 오늘 지금 신곡을 신곡을 챙겼어 일부러 이렇게 재밌게 하신 거구나 아 재밌네 영통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휴 계속